오늘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허옇허옇한 게 보일지 몰라요 곰팡이가 쓸었어요 물비료라고 해서 물비료를 줄 경우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비료라는 것은 단백질이나 영양소잖아요 영양소니까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된다고 해도 물이 썩을지도 모르고 곰팡이가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끼기 시작했네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식초랑 레몬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 어떤 분은 식초 같은 걸 썼다가 다 파 뿌리가 녹아내려서 그렇게 됐다는데 지금 힘들게 키웠는데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죠 예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과산화수소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뿌려주면 좀 덜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영상 그냥 설명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일단 물을 물을 그러니까 비료물을 여기까지 주지 말고 여기까지만 주는 거예요 이 반절만 반절만 준 다음에 그냥 물을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물을 넣어주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반절만 물을 넣어주고 그 상태에서 위에까지만 여기까지 완전히 올라온 상태가 아니라 여기까지 물을 그러니까 위에 이제 물이 잠길 때까지 넣어 줬었잖아요 잠길 때까지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 돌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돌만 물이 이제 물이 돌 위로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춰 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그 저희가 만들어졌던 그 과산화수소랑 물이랑 그렇게 해서 희석해서 그죠 1리터에다 병뚜껑 하나를 희석시켜서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곰팡이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레몬도 써보겠지만 레몬이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제 이제 증명된 걸로 제가 지금 써보니까 그 그거는 곰팡이 잡거든요 약간은 약간 잡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잎사귀 다 뿌리면 안 돼요 잎사귀 다 뿌리면 안 되고 그 흙에다만 뿌리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 오늘 설명할 게 뭐냐면 어 물 위를 줄 때 이거는 지금 어 그거 잖아요 그 뭐지 물에 키우는 수경재배잖아요 수경재배인데 어 물 위로는 이제 나무나 흙에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처음에 물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 물 위를 주고 그 다음에 물을 한 번 더 뿌리래요 그 말이 저도 몰랐었는데 그리고 잎사귀에다 주지 말고 그 말이 이게 부패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 독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음 그냥 하라고만 써 있긴 한데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되는 거는 그냥 비료만 뿌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 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이제 굳이 않으니까 어 왜 물을 왜 넣어야지 그쵸 그냥 비료만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상태에서 곰팡이가 생겼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물 다 빼고 이 중간 정도 뺀 상태에서 이제 물을 아까 설명한 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뭐 하는 영상은 이제 찍으면 음 좀 한참 걸리고 지저분하고 막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찍지는 않고 그냥 음 설명만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괜찮지만 그쵸 또 이제 하는 영상 보여주면 또 그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이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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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